마태복음 강의를 잠깐 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마태복음 강의를 잠깐 쉬고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라는 제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박국이라는 선자가 등장하는데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가 제대로 안되면 밭이라도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밭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으면 목축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목축도 잘 되어지지 않는 총체적인 지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펼쳐질지라도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돋노라면 하박국 선지자가 참 훌륭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이렇게 고백할지 몰라도 우리는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는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한 번 말을 한 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선자가 어떻게 하박국 3장에 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라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해야 될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을 발견했을 때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이유는 이 고난의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 고난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순간 그 삶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계속되는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이사회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유력이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우려하므로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바꾸기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죽도록 헌신하고 이 땅의 것을 많이 얻으면 행복해하고 그렇지 못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그러했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선지자였지만 우리와 똑같이 그가 원하는, 그가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뜻을 발견하므로 이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시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신은 저 구원과 영생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Вот 다지 감사합니다 이렇게